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꽃대감TV를 배낭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마지막 방송으로 꽃씨 나눔 안내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씨앗 나눔을 하고 남은 10가지 꽃씨를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씨앗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당 4가지 꽃이만 나눠어 드리는 것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눔하는 씨앗 1가지 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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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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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송년특집으로 준비한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